3월 모의고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1 들어서서 본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이고 범위가 중학교 범위다 보니까 여러분의 어떤 중학교 때의 그 성적, 그리고 중학교 때의 공부의 습관이라든지 그런 공부의 상태, 그런 것을 확인하는 어떤 척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치만 잘 본 학생들은 뭐 그냥 내가 이 정도로 나쁘지 않게 공부했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고 못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한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은 또 중학교 수학과 완전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못 봤다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전혀 중학교랑 상관없는 중학교 때의 느낌과는 다른 그런 점수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잘 봤든 못 봤든 일단 의미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첫 시험이었다는 것. 이거를 일단 내가 처음 시험을 제대로 응시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 왜? 여기서 어차피 내신에도 안 들어가는데 대충 보고 자자. 이 생각이면 진짜 큰일 나. 내가 누누이 퀘스트도 찍고 얘기했지만 이 모의고사에 대한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척도의 정도로서만 생각하시고 일단은 그래도 시험 보내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또 틀리거나 이런 것들은 오답을 하면서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준비했고 선생님이 맡은 파트는 전반부 1번부터 15번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단순 정수의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이겠네요. 그래서 그냥 6을 곱하기 바꾸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당연히 앞에 것부터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플러스가 될 거고 2분의 1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 정리하시면은 2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우리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답이에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또 갑시다. 우리 2번. 다음을 전개했을 때의 x제곱의 계수를 구하래요. 그럼 제곱의 계수가 어디서만 나오는지 보면 되죠. 얘랑 얘 해서 제곱의 계수가 나올 거야. 6x제곱 이렇게. 그 다음은 안 나오고 여기 여기서 제곱의 계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여기 제곱의 계수는 몇이 될 겁니까? 4x제곱이어서 4가 정답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또 가봅시다. 다음을 또 계산하는 거죠. 요거 루트를 내가 요렇게 바꿨어도 괜찮지 않을까? 루트 2 곱하기 여기를 루트 2에다가 뭐 루트 15 요렇게 바꿔 써보고 여기를 20이니까 2루트 5 요렇게 써볼 거야. 괜찮죠? 그럼 여기가 약분되어질 거고요. 여기도 3, 5, 15로 루트 5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좌변은 루트 5가 남게 되고 여긴 2루트 5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3루트 5 요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갑니다. 우리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걸 직접 구로 묶고서 구로 묶어버린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버리면 되죠. 반의 제곱을 써서.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고등학교 것도 선행을 했고 이제 이 시기에 정도라면 배웠으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돼?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근 가지면 돼요? 그죠? 중근 가져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배식이 0이다 써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짝수 판배식을 좀 써보면 짝수 판배식. 얘를 가지고 반띵하고 제곱하시면 되죠. 반하고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AC 요렇게. 해서 우리의 K값은 몇이 될 겁니까? 4가 될 겁니다. 해서 판배식을 활용해서 문제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